9월 하순 농사정보입니다. 작물은 벼이며 내용은 알차게 여물에서 고개 숙인 벼를 수확하는 벼외기입니다. 벼 수확 시기는 크게는 품종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타, 그의 기온과 일주시간 등 기상조건과 모를 심은 때에 따라 다릅니다. 품종은 생육기간인 조만성에 따라 조생종, 만생종 등이 있고 지역은 위도에 따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벼는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생육기간이 짧은 것은 조생종, 긴 것은 만생종이라고 합니다. 조생종은 생육기간이 115일 정도이며 중생종은 조생종보다 10일 내지 25일 정도 더 길며 만생종은 더 깁니다. 조생종은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므로 위도가 높은 중북부지역이나 고도가 높은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의 산간지대에서 주로 재배합니다. 중생종과 중만생종은 경기 남부, 충청지역, 영호남 지방에서 재배합니다. 출수기를 통해 벼 수확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출수기는 벼 이삭이 입집 밖으로 나오는 때를 말하죠. 벼 수확 적기는 조생종은 이삭이 폐 후 45일에서 50일 후이고 중만생종은 55일에서 60일 후입니다. 가령 조생종이 7월 20일에 이삭이 폈다면 수확은 9월 5일경이고 중만생종이 8월 20일에 이삭이 폈다면 수확은 10월 15일경입니다. 벼 이삭이 폐 후 적산온도가 1100도에서 1200도일 때가 수확 시기인데 적산온도란 기간중 1평균기온을 합한 값입니다. 어제가 20도였고 오늘도 20도고 내일도 20도면 이 3일간의 적산온도는 60도가 되는 것이죠. 벼 이삭 폐 후부터 수확기까지의 적산온도는 중부평야지는 1100도가량이고 호남평야지는 1200도가량입니다. 중만생종은 주로 8월 중하순에 이삭이 나오며 10월 상중순에 수확을 합니다. 정확한 수확 시기는 품종과 지역에 따라 다름으로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대부분의 벽 품종은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이며 중만생종을 가장 많이 보급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와 충북은 추척, 강원도와 충남은 삼광, 전북과 전남은 신동진, 경북은 일품, 경남은 용호진미를 가장 많이 재배합니다. 외형상 벼 수확 시기는 벼 이삭의 벼알이 90% 익어서 황금빛으로 변했을 때입니다. 벼 수확 시기가 너무 이른 경우에는 청미와 미숙립이 많아지고 수분함량이 높아져 쌀아기가 많이 생기며 생탈곡의 경우 동알미가 증가합니다. 반면에 수확 시기가 너무 늦은 경우에는 미강층이 두꺼워지고 색택이 나쁘며 미질이 떨어지고 동알미가 많이 생깁니다. 벼를 너무 일찍 수확하거나 늦게 수확할 때 동알미가 증가하는데 동알미는 금강쌀을 말합니다. 급격한 건조로 인해 쌀 내부에 수분 불균형이 생기면 쌀 아래 금이 생기며 이 동알미는 도전을 할 때 쌀에게가 되어 쌀의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벼를 수확할 때 콤바인 작업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면 탈곡통에 투입되는 벼의 양이 많아져서 회전수가 올라가 벼 아래 깨지는 등 쌀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콤바인의 적당한 탈곡통 회전수는 1분에 500회전입니다. 콤바인 기종별 표준 작업 속도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권장하는 규전 작업 속도는 초당 1.4m입니다. 고속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벼 아래 밖으로 튀어나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공립 손실 비율은 1.5% 이하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실험 결과 주행 속도를 초당 1.68m에서 0.85m로 변경했을 때 벼 손실 비율이 1.8에서 0.96%로 감소하였습니다. 논 토양의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할 때 벼집을 3,4등분하여 논바닥에 깐 후 벼집이 분해가 잘 되도록 가을의 깊이가리를 실시합니다. 벼집 환원은 매년 하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하시길 권합니다. 가을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안개가 자주 끼고 이슬이 내리는데요. 벼 수확작업은 이슬이 마른 후에 해야 합니다. 논에서 수확한 물베의 수분함량은 20-25% 정도인데 수분함량과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이 증가하여 쌀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분함량은 16%에 가깝게 말린 후 보관해야 합니다. 벼의 수분함량이 26% 이상인 경우 변질이 빨라짐으로 4-5시간 이내에 건조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벼 건조시 건조 공기의 송풍량이 많을수록 건조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건조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이러한 처리 조건이 진할지 경우에는 동알미가 많이 발생하여 쌀의 품질이 떨어지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벼를 고온으로 건조하면 단백질이 응고되고 전분이 노하여 밥맛이 떨어지므로 생명력이 상실되어 종자의 발화력이 낮아지므로 적정 온도로 건조하시길 바랍니다. 건조시에 알맞은 열풍 온도는 45-50도입니다. 봄에 모내기를 하고 여름에 병해충을 예방하며 이제 수확을 앞둔 가을거지입니다. 올해는 하늘의 도움으로 풍년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벼 수확과 관련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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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